저축은행이 닷을 올린 지 50년, 이제 변화하는 금융환경 속에 새로운 50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매일경제TV는 차기 저축은행 중앙회 회장선거를 맞아서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금융정책 전문가를 표방하며 출마한 이해선 전 한국거래소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차기 저축은행 중앙회장 선거는 현직 저축은행 대표와 금융위원회 출신 관료의 양자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현재 오하경 하나저축은행 대표와 이해선 전 시장감시위원장 모두 예보료 인하와 지역 간 양극화 해소, 디지털 전환 강화 등을 외치고 있어 공약이 대동소유합니다. 오하경 대표가 업계 전문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면 이 전 위원장은 공직에서 쌓아온 자신만의 노하우를 차별점으로 뒀습니다. 풍부한 금융업무 경험으로 저축업계가 원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보관에서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이라든지 저축은행 구조조정 이런 걸 일선에서 직접 담당을 했던 단기적으로는 저축은행이 영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사항들을 해결하는 데 치중을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저축은행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성장 전략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 전 위원장은 저축은행 사태 당시 금융위에서 구조조정 작업을 진두지휘한 경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축은행 정책을 직접 다뤄본 경험이 업건을 둘러싼 구조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저축은행은 자산이 10조가 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반에서 현재 저축은행 법상에서는 이걸 수용할 수 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현재 저축은행의 업계가 요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규제와 관련된 완화와 관련된 사항 금융정책의 근본과 관련된 사안이니까 이 분야는 제가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예금보험료율 인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저축은행 중앙회장 중도 사태도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보 요일만 보더라도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종료 시기가 불과 3,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규제 완화에 과실을 거둘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 성과에서 만약에 저축은행들이 만족하지 못할 수준이다 이러면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그런... 아울러 이 전 위원장은 디지털 정책의 일환으로 인프라 개선을 제시했습니다. 중소형 저축은행들이 자체 앱을 개발하는 것보다 중앙회 차원의 통합 앱을 더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만약 중앙회장이 된다면 자체 앱을 가진 그런 저축은행들이 어떤 자체 앱을 개발하고 디벨롭 시키는데 에러가 있다면 그 에러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이고 SB톡톡이라는 공동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 인프라를 좀 더 개선해가지고 중소저축은행의 디지털화에 대응하도록... 이 전 위원장은 업계에서 공무원 출신 중앙회장들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자신은 실행력과 추진력을 갖고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일경제TV 이호준입니다. 매일경제TV 이호준입니다.